안녕하세요. 완도사입니다. 국내산 간고등화가 간이 딱 맞춰서 너무 맛있고요.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. 내장이 깨끗하고 가구는 국내산으로 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겨울철 별미죠? 국내산 새콤악 판매하고 있습니다. 3kg씩 판매하고 있고요. 안녕하세요. 완도사입니다. 오늘도 무한뻘락지가 가장 부드럽고 맛있을 시기입니다. 가장 부드러울 때인 거 아시죠? 그만큼 부드러운 무한뻘락지를 한번 드셔보세요. 저희 집은 무한뻘만 판매하는 전문적인 무한뻘락집 집입니다. 그리고 통용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통용굴 키로수별로 판매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인기가 많은 방곤주 갈치포 판매합니다. 20마리 2만6천원씩 판매하고 있고요. 국내산입니다. 그 다음에 핵육전 신안육전이고요. 1kg씩 당겨져 있습니다. 2kg, 4kg, 8kg고요. 그 다음에 김장철에 가장 많이 나아가는 신안추접 판매하고 있고요. 그 다음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. 북새우젓을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굉장히 시원하기 때문에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고 감칠맛 납니다. 그 다음에 국내산 멸치젓입니다. 5kg에 4만5천원씩 판매하고 있고요. 멸치젓을 갈아서 넣으면 굉장히 맛있고 묻혀 먹어도 너무나 맛있습니다. 까나리액젓하고 멸치액젓도 판매하고 있고요. 5kg, 10kg 다시 판매합니다. 그 다음에 갈치속젓 500g도 판매하고 있고요. 4kg는 통이 아닌 업무 봉지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많이 저렴한 상태고요. 그 다음에 갈치속젓하고 오징어젓 판매하고 있습니다.